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건강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5년 내 17개 시도 및 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25년까지 20개소 이상 새로 짓거나 증축합니다. 정부는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보조금 상한 기준도 높일 예정입니다. 더불어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이런 게 진료권별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증상이 없으면 백신 효과가 없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구 결과 백신 부작용과 효능은 무관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연구팀은 올해 3,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13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한 결과 부작용과 항체 형성은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백신을 맞고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부작용이 생기면 해열제를 먹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뇨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은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당뇨병 환자 4천여 명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83.3%가 고지혈증을 갖고 있었지만 인지율과 치료율은 각각 36.5%와 26.9%에 불과했는데요. 연구팀은 당뇨병이 있으면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4배까지 높아지는 만큼 고지혈증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고지혈증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 환자라면 LDL 콜레스테롤이 100mg 퍼 대시리터 미만으로 조절되는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감은 학교나 가정에서 비교적 자주 쓰는 미술 재료인데요. 무독성, 친환경 등의 문구를 내세운 제품 중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구체적 근거 없이 인체 무해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피부 과민성 물질인 폼 알데하이드 등의 방부제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그림물감을 구매할 땐 학용품 안전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칼슘 섭취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대병원과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공동연구팀이 50세 이상 3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혈중 칼슘 농도와 칼슘 섭취량이 가장 적은 그룹은 가장 많은 그룹에 비해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남성의 경우 1.7배, 여성은 2.4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칼슘 섭취를 통해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국내 중장년층의 칼슘 섭취량은 일일 권장량인 1,200m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금연하기에는 되레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외부 사람들과 미팅이나 회식 등 술자리가 줄어들어 흡연의 유혹으로부터 다소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실천이 어려워서 작심 3일로 끝나기 쉬운 게 금연이라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인 이 시기 제대로 마음먹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금연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담배가 몸에 해롭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사실 담배를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금연이 어려운 이유는 심한 중독을 일으키는 리코틴으로 뇌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리코틴은 체내에서 금방 배출되는데 신체 뇌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뇌는 리코틴을 추가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고 흡연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다시 담배를 찼습니다. 이때 흡연을 하면 리코틴이 공급되며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듯 하지만 뇌는 이미 중독된 만큼 리코틴 농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다시 리코틴 공급을 요구하는 스트레스가 생기고 재차 담배를 찾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때문에 혼자 금연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요. 가천대 길병원 금연클리닉 고기동 교수는 금연은 혼자 의지로만 성공할 수는 없다. 금연클리닉을 방문해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필요시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는 것은 성공적인 금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금연클리닉을 방문해도 금단 증상은 생깁니다. 어지럼증과 두통, 기침 등으로 나타나는 금단 증상은 중독된 뇌에 정기적으로 리코틴이 공급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신체 내 산소 농도가 정상화되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고요. 2주 이내에 사라집니다. 또 기관지 등에 쌓여있던 해로운 타르가 배출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침과 가래가 잦아질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약 3주 정도면 없어지는데요. 이것도 신체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가 가장 힘들죠. 그렇다고 마일드 같은 순한 담배로 시작하거나 연기만 빨아들이지 않는 뻑금 담배 등을 통해서 서서히 시도해서는 담배를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고기동 교수는 금연을 성공할 수 있는 꼼수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금연은 결심한 즉시 인내를 가지고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의지와 각오를 다지면서 먼저 금연을 위한 준비를 한 다음에 성공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 사실을 주변에 알리십시오. 주변에 도움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금연 사실을 알리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고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가 있겠죠. 다음,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취미활동을 즐기십시오. 흡연 시기와 같은 분위기, 환경 속에서는 또다시 담배를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집안, 일터의 분위기를 새롭게 꾸미면 흡연 생각도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통 금단 증상은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대외활동을 하기보다는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 되레 금단 증상을 다스리기에는 유리하겠죠. 그리고 식사 후 즉시 양치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흡연자들은 식사 후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곤 하는데요. 식사 후 즉시 양치를 하면 흡연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담배 생각이 난다면 흡연 욕구가 생길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물을 마시거나 껌, 사탕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담배를 끊었는데 장남 삼아서 이 담배를 입에 무는 분 계신가요? 그런 행위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끝으로 설탕, 소금, 밀가루보다는 생야채, 과일, 현미와 같은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으로 지친 신체에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기동 교수는 금연은 초기 한 달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때는 적극적인 운동과 취미활동으로 금단 증상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찾는 게 좋다며 금단 증상이 심하면 니코틴 패치나 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연을 성공하는 데 있어 본인의 강한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쿠키건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프로젝ль입니다. 감사합니다.